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돼. 돌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견제 톡톡 치는데 잠깐 현재 아직 안 멀었어. 어? 열었습니다. 오케이. 잡았다! 여기로 올릴게요. 이쪽으로 가자. 어이구 파도. 어이구 파도를 보고 아 이거 참 애매하네. 어이구 파도 조심 어이구 파도 조심 여기도 슬프하게 생겼네. 그러니까 아 생선하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